저길 어떻게 가노? 물을 얼리라고? 그딴게 될리가 이게 되네? 오케이 확인 퍼즐이다 퍼즐 비 에프 어 비 에프 어 저거 비고 까마귀 쟤 잡아야 되는 거 아냐? 비 에프 어 크 지렸다 비 에프 어 R은 위에 있고 에프 어 그렇네 여기 있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B F 에프 아 잠시만 어? 어? 아 잠시만 아 잠시만 던지고 무기 바꾼 다음에 해서 올라가고 BFR 다시 자 R R 노루니르 상자 오랜만이네 노루니르 흠흠 이두네 사과 최대 체력이 증가한다 그렇지 이러면 점점 강해지는 거지 뭐 아 아 아 아 아 에프라이븐 에프 아 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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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으흠 으흠 어우 지렸다 어우 지렸다 E3 으흠 Xt 윤 places 위 Firebase 위ANE 위 햄마리 나이ун 어우 너무 좋았고 자아 어디에 너로니르 상자 아니구나 가자 아 토요일날이야 그날이 어 그거 하기로 했어 숙제 루지텍 마우스랑 가성비 루트스 이어폰 아 오 게임 스토리를 굳이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 근데 그냥 게임의 디테일을 살짝 보면서 전투를 봐 나중에 이제 거대 몹들 많이 나오니까 그런 애들 잡는 거 보면서 그렇게 즐겨도 돼 그렇게 막 딥하게 막 즐길 필요 없어 아 육포를 추천해 달라고? 아무거나 먹어 그냥 소고기 90% 이상 함유된 걸로 비꼬냐? 와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아 하지만... Maybe it's just different in Spartafank? Aye lad, Finbal Winter doesn't strike all realms quite the same way. Weird that Finbal Winter doesn't always make it... ...Winter. In Midgard it does, but as you can see the effects here appear far more gaseous in nature. Observe the geysers. Observe the aforementioned aroma. These effects were present before in some form, but now there's new extremity to them. 고우스랑 비교 안되지 솔직히 고우스는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단순하고 그래가지고 세계관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 근데 이건 약간 좀 저기 있지 난이도가 좀 있지 고우스는 너무 쉬워 게임이 이게 뭐노? 세계수의 이술 음 아 이 개새끼들 아 아 으아 아 아 아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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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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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이걸 죽네 그니까잉 아 요즘 게임 비싸지 깜짝반한 다가가 오신들이 아 아 아 이게 그는 그는 저 위에 있다 야 아니 근데 어떻게 올라가란 말이지? 어?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가야되는걸까? 뭘로? 다시 올라가 보자 뭐가 문제인지 아 어 알았어 여기서 안되나? 아 이거 아니네 여기선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치즈 시! 에비는 자기 그동안 살아났던 그 세월의 잔재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이제 신의 핏줄을 타고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주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의 아들이 아트리오스는 저리로 가면 될라나? 가자 야 니모노 도롱룡이가 개새끼야 뭐야 안으로 들어가더니 사라져버리네 이상하구만 홀리쉣 음 재료를 많이 얻었네 가만히 있어보자 자 이렇게 오케이 나들아 다른 사도 하나는 네가 찾아주면 안되겠니?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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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노 에잉 개새끼들 야잉 개새끼야 으악 으와 으와 으와잇 개새끼야 아이고 이씨 뭐새끼야 이씨 빨롬해 아니 또 얘들 때려가지고 오면 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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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가 뜨는데 혼돈의 블레이드로 뚜껑을 그지 아 어쩐지 아 안되는데 아이씨 아 이건 잘못 만들었어 그렇지 아 저 물을 막으면 여기야 물이 세지겠네 오케이 확인 역시 난 똑똑해 그렇지 이거잖아 나보고 배 가지고 오라고? 돌아가는 거 아냐 이거 디자인 다시 되나? 음 음 어 어 여기까지 올라가는 방법 어 어 어어어 어어어 오케이 느낌 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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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 배로 하는거 아니야 배로 뭘 어쩌겠어 일레방아가 들어가는건 알겠는데 보고있어 이 새끼 아 저기있다 아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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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올라간단 말이지 더 나이씨 아이씨 아아ㅔ아아 어? 아아ㅔ아 드디어 올라왔네 이거 쉽지않았다 뭐가 쉬워 하나도 안쉬워 아 드디어 갈 수 있다 가자 조금 더 일어나면 이스토리 아시옵 Akhtir은 되게 화려하고있게 되었을 텐데 다행히 ㅎㅎ 모든 유부부의 택배가 바로 바로 나와 다행히 이른바 네 가방 그가 어제 오열로 알겠지 크리토스가 진짜 퐁퐁 납니다 그 전편에서는 엄마가 죽었을 때 죽고 나서 와이프가 남긴 그 유언 때문에 이 세계관에서 가장 높은 산을 향해서 존나 죽을 고생 다 해가지고 토르 아들 존나게 죽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하고 왔더니 이번 편에는 아들이 원하는 거 아들이 뭔가 해답을 찾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또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잖아 오 뭔 소리야 이거? 존나 웅장한 소리가 들리는데 와 어마어마한 게 뭔가 나오나봐 다들 기대해봐 뭐가 나오긴 나오나비여 오 소리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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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분들과 정책이 mechanically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갑시다 신에 대한 철저한 어떤 경계심 이 빛나는 돌들은 뭐야? 주영아 나 물 좀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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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아 나 물 다 먹었어 돼지 감자를 주던가 주영아 나 물 좀 줘 주영아 나 물 좀 줘 STUDY 이준 잠시만요 난 전투에 목마르다 이 마을에서 조금 털어먹고 그러고 오 뭐야 이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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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것도 나중에 이제 다 하고 나서 막 모으러 다니고 재밌지 까마귀 쳤지 나중에 알아서 다 정리가 돼 있더라구요 유튜브 같은데 가면은 유튜브로 영상 보면서 저 까마귀 다 하러 전 내가 돌아다녔던 데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까마귀 다 찾고 하는 그런 재미지 아직 이제 게임이 나온지 딱 24시간 좀 넘었기 때문에 저런 모든 정보가 있기에는 좀 무리라고 봐야 되고 한 달 안에 다 나오지 않을까 아까 그 어떻게 들어가냐고 했던 초록 방패 울타리도 다시 가보자 어휴 맹금류야 너 나를 아주 바보라는 거야 나는 이미 네가 생각한 거 그거 이상으로 뭔가 다른 걸 하기 위해서 여기 뭐든가 다른 정보가 없을까 하면서 나는 보고 있었어 깸자랄로서 하지만 너는 일차원적인 녀석이구나 난 이미 이미 그것 이상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보노 구심 X댜 역시 광이십니다 수집 요소 X댜 나 이런 거 제일 싫어 다 한 거 같아 뭐 더 이상 이것들이 없지 않나 그래도 배 타고 다니면서 이 마을 전체 뒤집고 다니기에는 스토리를 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나와 유튜브 보면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방송 안 할 적에 하면 되고 일단 내가 방송에서 이 게임을 폈다는 거지 스토리 위주로 조금 밀고 나가야 한다 하지만 여기는 뭐 참지 이런데는 또 뚫어줘야 돼 이렇게 아 오케이 어? 잠깐만 오! 여기에도 상자가 있잖아 아닐가? 먹을 수 있는 상자가 아닌가? 그냥 오브젝트 같지. 그지 그냥 오브젝트 인듯? 어, 먹어준 상자가 아니야 어, 그냥, 그냥, 그냥 오브젝트야 가자 아니, 그냥, 그냥 방송 보면서 아니면 아닌갑다 하지 방송 보면서, 아, 씨발 무슨 저기 상자야 아,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방송 보면서 별 없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만 이 개새끼야 well, everyone's hiding on this side too Odin's occupation of this realm has its hooks in deep but there are any guards patrolling, where clearly not a threat why hide? resist and you made an example of we are interested in line self-preservation can outweigh bravery for even the strongest, of course and fear keeps themselves behind good fucking very good 갈 수 있는 곳이 진짜 많은데? 일단은 하나하나 풀어나가자 두 군데가 내가 부셨잖아 뭐야? 어누? 뭐야? 내가 돌아온 길이잖아? ㅋㅋㅋㅋ 시발 새끼야 라니 내가 나와서 여기서 뭔가를 보겠는데 오케이 여기, 여기 아니었나봐요 오왕 이건 나중에 소용해 여기 하나 뚫고 아까 몬스터 나오는데 하나 뚫고 그거였던 것 같은데 그치? 어? 저기 저기 상자 있잖아 저거 먹어야지 저걸 제낀다고? 제내면 안되지? 죽어 그치? 그치? 더치? 네 굿 이거 먹을까? 와 뭐야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네 일단은..잠깐만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랑 이렇게 있단 말이야 나중에 다 연결이 되는 거겠지? 떨어져 볼래 어? 이어지는 거구나 어? 아 white bomb from the Chief Anti-Odin propagandist in Darlin's Rebellion quite a sharp witch he had until she turned to West Subtleman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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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뭐하노? 에? 다시 돌아간 거잖아 뭐하노 아니 그러면 다 이어지는 거였네 결론적으로 그치 다 이어지는 거였어 맵 전내 신기하네 어? 이 새끼는 내가 아까 죽였는데 너 왜 또 있어 왜 환생해 이 조류년아 환생하고 지랄이야 이 새끼가 나는 저 상자를 먹고 싶단 말이야 이게 막아놨단 말이야 난 저 상자를 어떻게 먹을까 씨발 상자 먹고 싶네 저거 근데 어차피 나중에 다 갈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 내가 굳이 이런 거 계속 신경 쓰면서 하기에는 그치? 한번 넘어가자 일단 여긴 아까 돌아와지는 거 확인했고 여기 앞으로 진행을 하려면 여기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을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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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에 미쳤네? 음악에 미쳤네? 음악에 미쳤네. 음악에 미쳤네? 이 마을에 뭔가 문제가 있나봐 내가 그걸 해결해 주겠어 I wish to hear of this mess The rig's in the bay Why don't you ask the condescending skull? Head, I've got skin But he's right I made a mistake I'd have us shut them down Sorry, one more thing Although, these are gifts I'm giving to you So I shouldn't be sorry and you should be thankful Anyways, here, please be careful It's beautiful Thanks, Sindri It is beautiful, isn't it? It's also very useful You'll be able to find anything your heart desires with it Really? As long as your heart desires a location Your father and you decide and plot to travel together then, yes It is a compass Ah, but a beautiful compass Now, scamper off The last thing The last thing It's a new thing The last thing Oh, it's a new thing 근데 세 개가 넓구만 오케이 퀘스트 추적 목표 아스가르드를 위한 봉사 이게 이제 지금 썹캐스트 같은 그런 느낌이고 과오 일단은 티를 찾는 것보다 아스가르드를 위한 봉사를 하자 세계의 설비를 중지해야 되는 거야 나의 미션은 그렇다면 가볼까 부캐도 하고 메인캐도 하고 그래야지 부캐를 어떻게 안해 봉사해줘야지 음 음 다 했네 오 위포인트는 로봇 이 분은 저에게 다죄는 정보가 되죠. 저의 제 생각이었죠. 이 분이 시간이 없다면, 여기가 바로 이 터널에 있는 곳이 있다면. 세계를 해제하는 거구만. 재밌겠다. 여행 떠나는 것 같아. 짠. 풍요행 메인 퀘스트 할거냐? 뭐 저거 할거냐? 아버지가 알아서 정해라 내 뜻대로 할거야 자식아 이런 짐의 주인공을 받았고 이리와 뷔시의 주인공을 받았으니? 오딘는 그들은 그 껍질을 받았고 이리와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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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과 의무가 할 수 있으려는 것 같다 모든 것들은 정해진다 가자 배를 정박하고 요놈 두놈들 해결하자고 난 이걸 봐버렸어 동전 내놔 좀 빡셰보이는구만 왜 동전이 안먹어져 그렇지 싹 오디네눈 다 찢어 죽여줄게 이런 내색끼리 잊어 자막을 잃어버렸어 요리 요리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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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이리와! 뭐야 쟤네 이 와인 저거? 아아악! 나이트메이예요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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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러스 나 하ello then i llive ahead 이리와 으응 으으응 OSBIS 개새끼야 아 결것도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막 소란스럽게 막 꽈불지? 어? 왜 이렇게 꽈붂까? 까불이 새끼들 일로와 건방서 건방서 선방 건방서 죽어야겠지 맞아야겠지 까불면 이렇게 된다 이말이야 아유 어 상자 헤헤헤 올라가자 올라가 주시고 저걸 이제 꺼야되는데 어 퍼즐있다 오케이 이거 어디있을까 이걸 찾는것도 하나의 재미인데 블레이드로 불이나 킬하고 블레이드로 블레이드로 어디다 블레이드로 아스카 PD 교체 블레이드로 소ltry 요거 표절은 블레이드로 등불을 키면 된다구? 상관없이 일단은 K는 있고 이건 있고 그 다음 글귀들이 어딘가 있을텐데 좀 높은 곳에 가서 봐볼까? 오른쪽 여기 말하는 건가? 응 저기 있네 이거 도끼를 던지면 되려나? 오케이 확인 도끼로도 해결이 가능하지 자 2개를 붙였다 그렇다면 마지막 단서 하나는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요? 넌 알고 있나? 모르면 뒤져 음 음 안보이는구만 안 보이는구만 1개가 말이야 R R이 어디 있을까? R 이 R을 찾아야 한다 이 R을 찾아야 합니다 하문 어디 있을까? 나의 알파벳 R은 어딘가에 있는 것인가 이러면서 플레이 타임 늘리는 제작진들이 너무나도 싫다 하지만 찾아야 한다 어디 있을까 R 어디 있을까 R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R이 어디 있을까 가만있어봐 앞에 하나 있었고 여기 뒤에 여기 하나 있었고 여기 하나 있었고 저기 하나 있었고 아 이거 숨겨보니까 개같네 일단 이건 아유 미안하다 아유 괜찮니? 아유 미안해 아들아 아유 이거 너 바보 아니야? 좋네 뜨거울텐데 어? 찾아다리 R 여기 있었구만 여기서 하는게 아닌가? 안 보이잖아 여기서? 안 닿는데? 아 umm 뭐 아 흐어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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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부실수가 있었구나 으어싫 흐어싫 흐어 아 으어워 암을 갑작시키래 야 드디어 됐다 헤헤 우우 좋았어 나의 분노가 증가하였다 나는 점점 강해지고 있을 것이다 다음 장소를 향해 가지 안녕 난 부활석이 필요가 없어 안죽을 거기 때문에 오 갑바 올리니까 야무진데 니다 벨눌의 최고급 흉갑 니다 벨눌의 최고급 팔 보호대 아 씨발 단기통 딸배 이 씨발새끼들아 아 씨발 딸배새끼들 진짜 아 죽여버리고 싶어 아 ㅈㄴ 시끄러 병신 딸배 미친새끼들아 놀아 이 새끼들 아니야 저거 ㅇㅋ 시끄러워 죽겠어 아주 그냥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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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